고풍스러운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 아름다운 한옥 숙소는 여기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와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을 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차도 한잔하고 반신욕도 하면서 힐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소개할 숙소는 그런 마음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안동에 위치한 소연정입니다 저는 한옥 숙소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와 지붕과 처마가 마당을 아늑하게 감싸고 햇살이 들어오는 마당을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객실은 하나뿐인 독채 한옥 숙소 오늘의 숙소가 마음에 든다면 미리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동의 중심가에 위치한 이곳은 주차는 숙소 바로 앞에 할 수 있어요 주차를 하고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앙에는 마당이 있고 마당을 둘러싼 니은자 형태의 한옥 건물 건물이 마당을 안고 있는 형태예요 조경이 잘 된 마당에는 조격탄과 테이블이 놓여있죠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 평상마루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살짝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수박도 한입 헤어물고 대자루 뻗어 누워있기도 좋은 곳이죠 평상 앞으로는 테이블과 부엌이 있습니다 천장은 세모 형태라서 천고가 더욱 높게 느껴지고 벽면에는 전통창호가 있습니다 부엌 공간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전통 공간을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모습이죠 부엌의 창 아래에는 마셜스피커와 드롱기 커피 머신 쌀국수와 와인잔 안동 관광 소책자와 전기포트 전자레인지 쌀과자와 오설록티 하늘보리와 마시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에게 드롱기 커피 머신은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커피 향과 맛이 참 좋거든요 맞은편에는 아일랜드형 싱크대와 정수기 정갈한 그릇들 컵과 씻기류 나무도마와 쟁반이 있어요 나무로 지어진 한옥 특성상 인덕션과 같은 기구가 없고 간단한 음식만 만들어 먹을 수 있죠 부엌을 지나면 침실이 나옵니다 침구려도 호텔 침구려로 부드럽고 무엇보다 매트리스가 신문스 킹사이즈라서 편하게 꿀잠 잘 수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나무로 만든 옷걸이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넓은 거울이 있는 화장대가 있어요 화장대 공간도 조명부터 창까지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이곳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커다란 자쿠지인데요 상당히 깊고 큰 자쿠지에서 반신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쿠지 앞에 문이 열리는데 문을 열면 실내 자쿠지가 노천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자쿠지는 저녁에 이용을 했는데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판이 있어서 무알콜 맥주를 먹으며 반신욕을 즐겼습니다 밖에 작은 정원을 보며 뜨끈뜨끈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니 절로 힐링이 되었어요 안동은 문화관광지가 참 많은 곳인데요 특히 밤에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월영교인데요 숙소와 월영교가 가까운 거리라 바로 다녀왔습니다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배경인 이 다리 다리 앞으로는 문보트도 떠다니고 있었어요 숙소에 돌아와 간단히 조격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터를 통해 넷플릭스를 볼 수 있어요 한옥 숙소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르고 낮에도 해의 위치에 따라 모습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첨화를 통해 내리는 햇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침이 되면 이런 모습의 숙소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네요? 이곳을 정리하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한옥 숙소에서 뜨끈뜨끈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고 대청마루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을 하고 호텔급 침구루에서 꿀잠을 자는 곳입니다 주변에 관광지도 많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이죠 시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이곳의 가격은 7월 기준 주중은 30만원대 초반 주말은 40만원대 초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곳이 마음에 든다면 미리 지도에 저장해두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숙소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좋은 숙소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